부산에는 정말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산길, 들길, 강가로 걷는 길, 바다로 걷는 길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딱히 어떤 곳이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다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걸어보십시오. 갈맥길 좋아요. 오늘 이맘보 걷기 다이어트는 기장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기장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쇼핑을 준비했습니다. 햇빛 쨕쨕한 나라에서 여기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굴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퇴원이 공감를 준비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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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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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